반갑습니다. 아,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범죄도시4는 범죄도시 3G를 사랑해주신 팬분들에게 선물같은 작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퀸즈가에서 도망쳐서 사이버 범죄를 담당하고 있는 한지수령사 이주빈입니다. 반갑습니다. 관이 정말 꽉꽉 차네요. 이렇게 좋은 시간에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재밌으셨다면 입소문도 많이많이 내주시고요. 이번주에 저희 드라마도 종영을 하거든요. 그때 9시 20분부터 시작하니까요. 재밌게 봐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동철 역할 맡은 이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재미있게 보시고요. 그리고 네이버 평점 및 에그지수 이런 것들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는 건 사실 오늘 저녁 9시 50분에 수사반장이 반갑습니다. 거기에 또 제가 지겹도록 나오니까요. 같이 또 이렇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옆에 있는 김무열 배우님의 오른팔 조부장 역할을 맡은 김재훈입니다. 저도 마정석 형님과 똑같이 복싱 선수 생활을 하다가 배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 액션씬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리즈 중에 진짜 제일 재미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백찬기역의 김부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토요일 귀한 시간에 여러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영화 봐주러 와주셔서 인사도 저희 드리러 온다는 것도 아시고 이렇게 자리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무대 인사 처음 드리는 날이거든요. 오늘부터 이제 무대 인사를 열심히 돌면서 감사 인사를 드릴 예정인데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큰 힘 얻고 앞으로 또 범죄도시가 더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인사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서서 이주위배우가 갑자기 여러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조금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편의 역 광수대 막내역 정다인 역의 김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행복한 주말에 행복한 영화를 보러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즐겁게 봐주시고 정다인 역을 찾는 재미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종수 형사 역을 맡은 이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금 주말에 찾아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오전 범죄도시 4편이 200만 관객을 돌파했고요. 오후에는 300만을 돌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화 즐겁게 관람하시고요. 속 시원하시게 보시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 있는 병도 다 사라지고 무병장수 만수무강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남수 역의 김신비입니다. 무대 인사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네, 아니요. 저는 이번에 마동석 역할을 한 마석도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범죄도시 4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우리 관객분들한테 시원한 맥주 같은 또는 시원한 사이다 같은 그런 영화가 되고 싶습니다. 스트레스 확 풀고 가시고요. 어, 저희가 아주 작은 선물 준비했는데요. 여기, 이거 에코백인데 리유저블백이라고 하네요. 네, 다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범죄도시 4 기념샷. 네, 이거 한 분한테 선물 드리고 그 다음에 끝. 네, 이렇게 드리고 우리 배우들이 이 기념, 이게 뭐죠? 폰. 어? 그거. 네, 그거 이렇게 이렇게 추첨해서 드릴게요. 네, 원하시는 분? 네! 부부시죠? 부부? 와이프분 어디 분이세요? ЙANE 너야!! 넘나 너야 추억석이야 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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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재미있게 보셔요. 네 저희 인사드리고 함께 영화 재미있게 보셔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